자유! 와! 와! 아니, 내가 또 달방하러 와있다니까. 오, 뭐야? 누구 집인가요? 연희동이에요, 연희동. 아니, 오늘 매니저 형이 전화해서 오늘 연희동으로 와야 돼서 연희동으로 온 느낌 아니에요? 아, 약간. 네. 뭐 하나요? 오늘 뭐 하나 달리나요? 첫 번째 게임은 방송 때입니다. 방송을 어떻게 뺏어? 야! 지금 뺏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오, 근데 왜 날짜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서 돌아다니는 거 같아요. 하나 빼주시고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해서 1, 2, 3, 4, 5, 6, 7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너무 과격하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과격하게? 다쳐요. 형과 과격하지 않게. 그렇지? 우리 합창합시다. 다치지 말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돌아가 주세요. 렛츠 고. 둥글게 둥글게 오 둥글게 둥글게 추렁 동굴 춥시다. 추렁 오케이, 오케이. 내가 뺏었다. 내가. 뭐해? 태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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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다치지 말자. 자, 외쳐.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머리가 좋아, 괜찮아? 괜찮아, 태형아? 날아갔어 태형이 안 다쳤어? 윤기 형, 왜 이렇게 불쌍욕이에요? 아,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한 거야 자, 가자 아, 이제 보기 침 날아가는데 덩어리 써, 나 날아간다 자, 여러분, 다치지 마자 한 번 더 외치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시작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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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춰주세요 힘 들어 주세요 둥글게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빨리 좀 가 둥글게를 치면서 오케이, 오케이 뭐야 지민이, 오케이 야, 자, 자리 한번 이거 내가 해도 돼요? 이거 내가 해도 돼요? 덩어리가 무섭죠? 좀 썩자 덩어리가 무섭죠? 무섭다 단백질이 무섭구나 오케이 자, 지민이 나오세요 그런데 아마 가수 아니 아, 첫微 여러분, 방송은 4개가 있고, 사람은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가자. 좀 벌레야. 여러분,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여기서 제가 제일 열심히 췄어요. 오케이. 그럼 지민이가 피파람 불러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장르를 정하겠습니다. 야, 나 이 한 오드기만 만족해. 자, 아빠. 춤 제대로 춘다, 아니면 양블러 절대 안 부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 제대로 춰. 아빠. 아빠, 6, 7, 8. 얼반, 얼반. 얼반. 에이. 에이. 잠깐만, 어떻게 해? 아하하하하. 얼반, 얼반. 어떻게 했어? 귀요미. 귀요미. 아. 귀요미, 왜 다 이거야? 아. 아. 하나, 둘, 셋. 지금 알자. 오케이, 됐어. 야, 이거 바뀐인데. 야. 아니. 아니,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네? 몸으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넷이 남은 건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처음이에요? 학핑인데. 이거 뭐야? 여러분, 순발력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에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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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예. 섹시 댄스. 오. 딩글딩글 돌아가는. 노래는 섹시하게 해야지. 에이. 손벽을 치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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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정도만 더 판단하네. 나도 이 정도로 만들게요. 나도 3등 내면. 오. 와, 진짜 몸으로 몸으로 하는 것에 최종 3사람이 이 세 사람이라니. 정말 대단하군. 자, 레츠 고. 3, 2, 1, 2, 1, 4, 5, 6, 7, 8, 8, 9, 10. 어디는 일이다? 로봇이this. 로봇, 로봇. 둘, 둘, 셋. 아, 진짜 로봇이다. 로봇이? RM. RM? RM 무슨.. RM. RM을 공유하시다가 お願い. 균형이 여기있는데 살고 있어. 제가 여러분, 내가 이 순간이 커요? 이 순간 내가 도망가. 이건 최저 다행이에요. 아나, 이색 아나, 이색, 세, 에이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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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코끼리 다섯 바퀴 떨어. 코끼리 다섯 바퀴. 하나, 둘, 넷, 넷. 다음 저게 바로 습뎅이 되어 있으라고 말해요. 아니, 쒹. 다음 저게 바로 습뎅이 되어 있으라고 말해요. 아니, 바로 들어갔고. 발색, 발색. 생일이 아니죠. 발색, 발색.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과격 댄스. 아빠라. 아빠라. 잘했어. 순발력이 있다. 룰루. 와, 이 바지를... 내가 1등을 했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 와, 슈가 1등. 자, 세종 슈가 1등입니다. 아, 오한. 대박이다. 1등의 옷을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1, 2, 3등이 상관없어요. 치트키 아닙니까? 어떤 건데요? 다음이에요. 치트키입니다. 이것을 가져가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리폼할 때 과다 노출을 하십시오. 그래. 어, 하려고 했네. 아, 그럼 본인이 입으시고요? 어떻게 노출? 그냥 뭐 막 잘라서. 잘라서 배가 보인다던가 이런 거. 이거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3개 이상이면 다 돼요. 빨리 가져가세요. 뭘 사야 돼요? 3개 이상? 뭘 골라야 돼요? 한 개 아니면 다 있네요. 한 개 리폼할 거예요. 와, 골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 골덴. 골덴. 골덴 추억입니다. 너무 덥지 않을까? 골덴이에요, 골덴. 나만 아니면 될 거구먼. 2개 이상. 휴강은 좀 정상적인 걸로... 아니구나. 휴강은 좀 정상적인 걸로... 아니구나. 그럼 바지. 보낸 것인가? 아니요. 바지 교체해? 바지 바꿔. 아니요, 나름 잘 입으면 멋있을 거 같은데요, 형. 그러니까요. 여기 좀 대... 댄디 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반바지인가요? 반바지 댄디남입니다. 저 골랐습니다. 거기에 약간 양말의 샌드신으로 엄청... 네, 알죠. 알죠. 와... 힙스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 태용이가 입을 법을만 해요. 을지로가 요즘 핫하다며? 을지로 힙쥬로야 요즘 선롱놈인가? 아니야, 을지로 맞아 을지로, 힙쥬로 나는 왜 이게 마음에 드냐? 나 형광색이야 호박, 그거 너라서 마음에 드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무게 단위로 밟거든요 거기다 슬랙스 입으면 멋있겠다 저는 약간 힙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거 비슷한데? 내 말이야 그냥 집어 입어, 입고 해 두 개인데? 내가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나만 걸으면 되겠다, 이나만 호박, 그거 맨몸으로 입으면 멋있긴 하겠다 형, 바지통 엄청 크다, 코끼리 같아요 이런 거 약간 리폼용으로다가 이거 뒤에다가 봐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그건 어떡해요? 수산은? 수산도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고르지 마 오케이, 됐어요, 저는 된 거 같아요 네, 됐어, 됐어 자, 여러분, 됐어요 오케이 아, 저 형 내가 고르고 싶은 형광 조끼를 가져가 버렸어 아, 형 형, 저기 앞에 그, 저 형 이런 거 저 형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건 이미 저건 너무 과해, 저거는 진이 형은 이미 정상적으로 입힐 생각이 없어 네 근데 사실 우리 가는데 그렇게 정상이 될 수도 있어 야! 저거 골랐다 아니, 근데 리폼이라는 거 해 본 적이 없어요 저거 멋있는데 저거 나는, 저는 참고로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야상 위주로 어떻게 해요, 리폼? 뭐해? 패치, 패치 붙이고 진짜? 그런 거는 이제 아는데 찡받고 찡받고 이런 건 아는데 설마 방방 가냐? 아 와 와 오케이 이거 아니야 봐봐, 이 형은 제가 입을 생각해야 해 왜 왜 왜 양념 방, 후라이드 방 아니, 이거 형 형 우리가 형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형은 상관없어 너무 재미있게만 아니, 형 상관없어 이 형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이 형은 눈 아파서 못 볼 것 같아 이 형은, 이 형은 눈 아파서 못 볼 것 같아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누구야? 저는 힙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눈에 튀게 가겠습니다. 눈에 튀게.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참고로 남준씨는 구제를 많이 샀었죠. 그죠, 구제 전문. 남준씨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른 거 아니지? 오케이, 쇼핑 아니지. 자기 거고 고른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오케이, 어떻게 하자. 그래. 그 티셔츠 같은데? 불안하다, 이거. 르노에? 걱정, 르노에? 핑크 보이게 나타났다. 과거에 나와야 재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녹색 바지 샀는 거 아니지? 오케이. 뭐야? 더 과감한데? 좋아. 더 타나 저걸로. 이게 맞는 거 같고. 아무거나 가져가겠는데. 큰일 났다. 뭘 해야 되냐? JK도 예술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예술 한 번 입어보고 싶어? 왜 다 웃어? 왜 다 웃어? 왜 다 웃어? 방금 소음 도왔어. 소음 도왔어, 진짜. 나도 엉덩이 힘들어 봤어. 저 형은 진심이다. 왜 다 웃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 뭐 있냐? 야, 진짜 이거 취향 봐, 이거. 이거 수영복 바지잖아, 이거. 지금 빌 왔어, 빌 왔어. 진영이 다 해줄 거예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벌써 나왔어요, 제목. 양념 반. 전공이 너무 좋아. 전공이 좋았어. 전공이가 좋았거든. 전공이 좋았다고 하면 안 들어가 그럼. 나는 더 쎈 것이야. 더 쎈 것이야. 나는 더 쎈 것이야. 나 건져린 옆에 있는 오른팔 눈치에 있는 거야. 아, 미칩니다. 내가 전공이 스타일을 나쁘지 않아. 전공이 좋아해. 전공이 될 것 같아. Blument 전 수 있는 배트까지 가지고 가야지. 벨트 없습니까? 그걸로 벨트 만들면 되겠다. 이거 뭐야? 뭐야? 저게 있었네. 저거 석진이 형이 가져갔었어요. 저걸 못 봤네. 오케이. 이거 주머니만 잘랐어요. 바지 붙이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누구예요? 지민이, 지민이 남친자 형성 가능한 옷만 한번 만들어주세요. 지민. 준비됐어? 준비됐어. 난 준비 안 됐어. 종국이 벌써 입었어. 입어봐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랐어. 지민이, 색감 봐. 지민이, 톤온톤이야. 가을 남자인데. 준비됐어. 하나만 더 하자면 될 것 같아. 지민이가 가을을 잡았다. 됐어. 동료 그 자체인데? 여러분, 색감 대비. 정말 멋진 옷. 남준아 입고 진짜 화려하다. 됐어. 마지막, B씨. 어떤 옷을 고를지. 저였으면, 저 베이지 셔츠 골랐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저 하늘색 셔츠 골랐습니다. 패턴 있는 옷. 저 줄무늬 셔츠에 물 빠진 청바지 입으면. 좋아. 비행 스타일 나오고 있어요. 세웅이. 오, 셔츠. 이 옷이 많은데? 오, 과감해.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냥 다 그냥. 이거 입고 공항 착장 가기. 벌칙 나중에 어때? 와. 와. 왜요? 왜? 사진 찍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가이가 입고 싶어서 그래. 오케이. 끝났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멤버들의 옷 고르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게임. 저기 오른쪽에 다트 보이시죠? 네. 저희가 다트의 번호를 선호합니다. 아, 그렇네. 아, 다트 재밌지. 아, 다트 또 누가 잘합니까? 다트. 다트는 솔직히 운, 운 아닙니까? 운, 운이죠. 그렇죠. 아, 그런데 실력, 운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그렇죠. 바로 게임 시작할까요? 렛츠. 무슨 안 하면 시작 아니에요. 이거 안 하나? 아니죠. 렛츠. 렛츠. 다섯 번은 다 딴 거예요? 이 친구 머리 뜰 해야 돼? 다섯 번 다 딴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은. 그것도 본인의 운명이다. 도전. 떨어지면 본인의 운명이다. 떨어진 것도. 떨어진 것도. 6. 자, 스피드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거 다트가 안 남겠는데? 6번 똑같이 맞으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트. 그런데 6번은 저걸 밀어내고 본인에게 안착하면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인정이다. 땅따먹기야. 그런데 6번이 별로 안 탔나. 맞아. 맞아. 낙이죠? 오케이. 0번. 그런데 이 친구는 연습했잖아요. 우리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안 할 예정입니다. 낙이죠? 이제 적당히 하자. 30번. 30번. 그런데 다트가 더 있어. 다트 많아? 그래요? 다트. 18번. 27번. 27번. 28번. 27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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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한테 선택지를 해. 제가 고를게요. 저는 32번으로 갈게요. 진짜 반이에요.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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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찍혀주세요. 뭐야? 6번이야? 아니요. 뭐야? 6번이야? 아니요. 6번이었는데 밀어냈어요. 이거 이상한 건가요? 둘 다 10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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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되네. 진짜로? 태형아. 미안하다. 태형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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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없는 거야? 태형이 형이 이렇게 뺏는다고? 하나, 둘, 셋. 적당히 하자. 오케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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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우스, 날카로우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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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가운데에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먼 데 맞힌 거 아니야? 가운데에 맞힌 거 아니야? 1번. 1번. 역시 1번. 아니, 뭔지 모르잖아. 아니, 뭔지 모르잖아. 아니, 뭔지 모르잖아. 하지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일단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뭔지 몰라도. 태형아. 편하게, 편하게. 태형아. 편하게, 태형아. 편하게. 예능 욕심 내지 말고. 하나, 둘, 셋. 편하게. 오케이. 좋아. 오늘 단결이 잘 되네. 좋아. 너무 욕심 안 냈는데? 너무 욕심 안 냈는데? 너무 편하겠다. 너무 편하겠다. 아, 편안해. 태형이는 지금 없는 거네. 진이 형, 왜 꼴등꼴 빼고 그래요? 아, 나도 몰랐지. 아, 진짜. 자, 지미야. 자, 지미야. 자, 편하게 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몸을 편하게 해. 지금. 편하게 해. 오셨어, 오셨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진짜. 아, 불량 욕심 너무 내네. 아, 예능 욕심이 과하네. 아, 이건 좀 심하다. 41번 바라봐. 시컷을 쓰고 있어.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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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둘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형, 나. 나.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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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46번. 망설이 없이 바로 갑니다. 망설이 없이. 4번. 중복. 4번이었어? 1번. 오케이, 1번. 지민이 유일하게 한 개이래. 지민이 한 개이래. 네. 안 돼요. 지민이 좀 어려우니까. 아, 그럼 어쩔 수 있어? 지민이 형. 그럼 저한테 선물을. 아니, 저는 두 개인데요. 그럼. 두 개. 나도 두 개야. 나도 두 개일 거야? 여섯 분이. 이거 해라 라고 해서. 번호 정해주세요. 나는 41명이 궁금해. 남자들이 수사할 때 사진을alystuje. 아, 예쁘다. 그건. 뭐지? 윤기 형? 아니, 이게 다예요? 형. 아, 이게 다예요? 아, 아까 그. 윤기 형. 네, 아까 그, 그, 그. 내가 내가 획득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윤기의 모자 너무 부럽다. 아, 나 색칠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윤기의 모자 나랑 조환할 생각 없냐? 뭐라 조환해요? 저는. 진출겁니다. planets. 안 할까? 오, 스카프 좀 탐나는데? 야, 씨. 와, 야. 오케이. 매직이 승됐어. 됐어. 와, 스카프 좀 탐나. 오케이, 교환하자. 어, 잠깐만. 이거 교환해도 돼요? 와, 잠깐만. 교환해도 돼요?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다 갖고 나서. 잠깐만, 저예요? 와, 잠깐만. 교환하려니? 저 누구야?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다 갖고 나서. 저예요? 네, 형. 아! 살았다, 씨. 나, 나, 태형아, 왜? 와, 야, 죽인다. 근데 이거 소품도 꼭 써야 되는 거죠? 진짜, 진짜, 그냥. 오케이. 아, 이런 거, 태형아. 아, 이런 거 포인트 될 수 있어. 귀에 빡 들어봐. 아, 이런 거. 나, 뭐야? 아, 이런 거 포인트 될 수 있어. 나, 이거 다야? 감독님, 저거 두 개 아니에요? W랑 H 두 개. 저랑 하나, 둘이. 아, 이거, 이게 두 개, 이렇게? 지민 씨 뭐야? 지민 씨가 비 온 거 더 심각한데? 야, 저거, 저거 진영이 탐낸대, 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안 탐낸. 뭐, 계속 나와요. 안 멈춰. 와, 야. 오케이. 미쳤다. 진짜, 진짜. 진영이 해보려고 했는데. 와,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지민 씨 소품을 하나 더 골라주셔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 소품 한번 넣어주세요, 상진. 와, 저 왕관 하자. 왕관. 지민아, 저 왕관 어때? 자, 저 왕관을 향해 가자. 왕관. 왕관으로 가자. 왕관.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 결정. 결정. 완전 왕관이네, 이거. 와. 심지어 얘로, 얘로 가자. 야, 이거 거의, 이거 거의, 그, 그. 바티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걸 리폼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신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당연하지. 제가 만든 옷을 열심히 입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아, 지금. 지금, 지금 지민이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많아요, 지금. 됐어. 자, 혹시 뭐, 여기서, 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골드 체인. 저랑 딱 찰떡이에요, 지금. 저. 바로. 네. 저 이거요. 스프레이. 바로 수도 게임. 수도 게임. 수도 게임. 수도 게임 들어가면 돼요, 수도 게임. 아, 몰라, 라스트가 몰라. 더 갖고 싶은 것도 없어. 나도 갖고 싶은 거 없다, 진짜. 자, 모나코의 수는? 야, 이거 했어. 하나, 둘, 셋. 모나코. 아이씨. 모나코. 아이씨. 맞아요. 맞아요. 넌 뭐냐, 너. 야, 너 뭘로 알았는데, 너 뭘로 알았는데. 이거, 이거 방송에 나온 거잖아. 뭘로 알았는데. 아, 나도 모나코 쉬운 거 똑같은 거. 이게 스프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간다고? 좀, 좀, 좀. 두 개만 가져가, 두 개만.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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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자, 이거 보너스로 얻은 거니까 다 가져가지 맙시다. 솔직히. 한 게임에 하나씩 하시죠. 한 게임에 하나씩. 한 게임에 하나? 그래, 한 게임에 하나씩. 형, 한 개를. 저도 할래요. 나도. 오, 귀여운 거 많네. 저 하겠습니다. 저 게임 주십시오. 그럼 할래요. 세영 씨, 모르겠어요? 잠시만,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색이야? 스피드하게 합시다.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자, 한 번씩만 더 하시고.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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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고. 저 할래요, 저 할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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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상, 하. 아니, 좌우, 상, 하는 그냥 죽는 거다. 정지 없습니다. 이거, 이거 지면 진짜 안 되죠? 4분의 1인데. 참, 참, 참.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저, 저요. 다트 던지는 것보다 쉬운데. 자, 국민 경험 게임입니다. 오케이. 귀여운 이유. 하나, 둘, 셋. 가위. 오케이, 참, 참. 아, 이건 진짜 이거야? 저, 저, 저. 저, 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 스톱 게임 하겠습니다. 오케이. 호랑이. 아, 해 봐. 해바라기 하겠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야, 이거. 아, 이거. 아니. 나도 한 판 할게. 저도 한 판 할게. 진짜. 골드 체인. 혹시 패치, 패치 몇 개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가져야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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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옆에 상 두기 때문에. 오케이. 중간에 필요하시면 저랑. 아, 그래? 그러면은. 바로 이따 시작하자. 하고. 시작하면서 하자. 일단 하자. 둘이. 하나만 하면서 봐도 될까요? 일단 하자. 윤기 형, 이제부터 위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뭐야 이게? 윤기 형은 긴바지를 생각하고 가진, 아니다. 반바지였는데. 이게 너무 길이가 애매한데. 어, 기장. 자르면 돼요. 리포기. 기능이 중요합니다. 형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옷이 탄생할지.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리폼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글루건 조심해야 합니다. 펜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여러분. 입어보셨어요? 입어볼 필요가 있나요? 확실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민 씨 끌린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막 자르면 되나? 이건 진짜 좋아하겠다, 애들이 입으면. 태용 씨. 네. 화끈한 게 뭔지 보여주지.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글루건 지금 나오나? 안 닫히게 조심하세요. 오케이. 지금 약간 디자인 느낌이 있는데? 이거 바지에다 이렇게 달면, 와, 귀엽겠는데? 글루건 같은 경우는 뜨겁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화상 있게 딱 좋죠? 아, 오케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큰일 났다. 왜? 바느질 이제 어떻게 해? 바느질 안 해봤어? 자, 입어볼까? 자, 입어볼까? 그렇게 붙이는 것들은 그냥 글루건 싸서요. 글루건 전기 어디 있어요? 형님. 아, 뭔지가? 동생이 하는 행동은 다 이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적당히 해야지. 하나, 둘, 셋. 야, 둘, 셋. 야, 둘, 셋. 야, 둘, 셋. 야, 둘, 셋. 모르겠어. 이게 뭐야? 형님,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그냥 내 손 가는 대로 알아?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맘대로. 강남. 너무,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안 했어. 잘못해서 안 했어. 대로. 아, 뜨거. 야, 위험하자고 말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손에 쏴버렸죠? 아니, 이게 뚫고 나와, 글루건이. 올려놓고 해요, 올려놓고. 글루건 언제 써요? 아, 바느질 안 하고 붙일 때? 글루건 쓰면 바느질 안 하고 붙여도 됩니까? 그렇지. 아, 인마. 나왔나? 화내지 마라. 심, 심 꼽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쓰나요? 전기 꼽으셨어요? 네. 되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나와요. 아, 뜨거워. 아니, 근데 안 나오는데? 이거 꽂은 건가요? 어, 나온다. 열을 좀 받으셔야죠. 열 받네, 진짜. 화내지 마요, 침착해요. 그래, 남준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내지 말자 하자. 하나, 둘, 셋.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열 받는다길래. 형, 조심해 주시겠어요? 왜, 너한테 아무 패드를 안 깨쳤는데? 네? 형이 다치지 않게 말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형. 어, 진짜? 잘못했어, 안 했어요? 날 위해서 한 말이었어? 고맙다. 하나, 둘, 셋 하면 지민이랑 사랑해 합시다.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민이 사랑하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저는 약간 99% 바조 간지러다가 봐봐요, 형. 호흡. 호흡. 좋아. 제 호흡. 여러분들, 제 옷은 이쁩니다. 벌써 지금 호흡 하나 완성됐고요. 잘했는데? 바지 수선했고요. 뭐? 진영? 바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 상의가 아니었구나. 저 형은 거의… 약간 현대미술했는데 옷으로 살 사람이 있겠냐? 누가 사요, 형? 누가 사요? 니네가 입을 거야. 꼭 리가 걸렸으면 좋겠다. 난 진짜 꼭 저 형이 있는 걸 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누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 옷들을 저는 제가 입고 싶네요. 저는 제이오비, 지민이나 비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슈가 버림받은 건가요? 진짜 입기 싫다. 무슨 섭섭한 소리야. 자기 안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글루건 총알 좀. 총알을 가져가. 총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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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손에 다한티. 다다다다다. 형, 이거 가이지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와, 미쳤다.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떡하지? 내가 입어야 할 것 같은데. 봐보세요. 너무 귀엽다. 미쳤다, 미쳤다. 봐보세요. 너무 귀엽다. 진짜 이쁘다. 봐봐, 봐봐, 봐봐. 귀엽다. 귀엽지? 제이오? 지금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글루건 가져올나? 뭐, 장난하나? 그만 쓸게요. 제가 재료들을 더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봐봐, 남자. 내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너는 정말 귀엽다. 너는 정말 귀엽다, 솔직히. 좀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마음에 들어? 오케이, 진이 형 거. 오케이, 제이형 내 거. 오케이, 물 물 교환 가자. 제이형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네. 그건 아니고. 너 형 실망스럽게 해. 너는 정말 귀엽다. 형이 귀엽지 않아요? bilirengo. 귀여운데? 귀엽다. 뭐야? 비즈는 이렇게 나오는거야? 비즈가 있어? 아니, 비즈가 없어. 아니, 비즈가 없어. 그냥 비즈가 없으니까, 가져가시면, 꿈에도 꿇지 마세요. 누가 내 팬에 가져갔어? Show up. 하얀 팬. weld, 내가 용 빼면, 용 빼도 줄게. 브로펜이라고는, 아니야? 아하... 루야. 내 거 빨간 색깔 누가 가져왔어? 나 안녕 알겠네 왜? 한번 입어봐요 조심스레 입어야 된다고 와, 신기한 핏도 맞아 가자 와, 미쳤다, 저거는 진짜 진짜 싫다 와, 진짜 싫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큰일 났다 와, 제이홉 형도 마음에 들어 지금 형 거 그래요? 이미 형 아웃돈 나 완성이에요 왜? 요즘 안 안 감 여러분, 아직 안... 아? 뭐라? 아, 미안 impl 나의 수의 궁금증이 mail 이쁜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phone 털이 너무 많ako Level 정말ASS 여자먹기로 리포머 하고 있어 모르겠다 열심히 해보자 아, 모르지 마십시오 진짜 이 재질이 이게 잘 안 스며든다 웃지마 CPR해요? 심픈 소문도 아니고 아, 넥타이 저거 좀 탐난다 탐내하지 마요 탐내할 만한 게 없어요 자, 코리아 컬렉션 아,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봐봅시다 코리아 컬렉션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쁘네 제가 잘 만들어 괜찮죠? 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형, 이거 좀 할래, 돌돌이? 응? 나? 야, 어차피 나중에 옷 한번 싹 빨아입었다 진이 형 거 빨면 분리될 것 같은데? 네 어,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아니, 그냥 코리아 돌코리아 돌코리아 와, 나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칙칙 뿌리는 거예요? 네 가시죠 너무 부장한 거 아니야? 제이 형? 레츠기릿 뚜둔 뚜둔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말이 되는 퀴즈요 뭐예요? 뒤를 이어 말이 되는 퀴즈요 네 지하 벙커 지하 벙커 야, 죄송한데? 괜찮아, 괜찮아 지하 벙커 괜찮잖아 지하 벙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 가져가야지 몇 개 가져, 두 개 가면 되잖아 하나요 하나요? 네, 하나씩 어, 태용이 주기 가셨는데 아까 태용 씨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케이 하실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카메라 눈싸움 할게요 어, 카메라 눈싸움 그래요? 몇 초 동안요? 카메라 눈싸움 30초입니다 30초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게 있어 뭐야? 이 친구를 나시로 만들 거 아니면 이 상태로 들을 거 아, 형, 형이 디자이던데 어, 봐, 진짜 형, 형 진지하게 너한테 물어보자 나시 가자, 여름인데 덥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꼬비만 믿어 반팔은 어때? 응? 아, 오케이 형, 여기 좀만 잡아주겠네 오케이 오케이 아, 눈싸움 하나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 말이 되는 키스 하겠습니다 나 한 번 더 해야겠다 스페이게요 아침 햇살 날씨, 햇살, 햇살 아침 햇살, 햇살 아침 햇살 자, 가겠습니다 그래 뭐 하지? 너 뭐 만드냐? 나 이제 티 만들어야겠다 수도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나 수도 약한데 아, 수도 아니지 수도 아니지 아, 수도 아니지 수도? 꼭지 미국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워싱턴 디씨 깨대 가자 안 돼 나 워싱턴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 워싱턴 디씨 나 못 알아들었어 흥민정 흥민정 게임이 뭐죠? 초성 아, 예 디귿 디귿 하나, 둘, 셋 도도 오케이 도도는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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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오케이. 바르스르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다음은 바르스르가 헷갈렸습니다. 바르스르가 헷갈렸습니다. 여기서 스프레이션을 뿌려도 되겠습니까? 뿌리세요. 네, 그러세요.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문은 나가. 나랑 이렇게? 피 묻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당신의 심장을 조약한다는 느낌으로 가요. 다친 것 아닙니까? 뭐지? 다친 것 아닙니까? 너무 큰일나. 왜? 스프레이션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힙합으로 소화할 수 있겠죠? 큰일났습니다. 다시 됐습니다.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내가 망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나도 망했다. 내가 알아. 우승을 다시 보자. 아, 찐가! 언젠가 다시 보자. 다시, 이것이 멍든 티셔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말자. 우리 게임 글로건이 있잖아. 와, 정국이 뭐야? 정국 패치워크. 유심하고 있다. 어, 테마. 어, 멋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 헤딧과 학생 같아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이번 달방의 썸네일은 누가 될지? 딴딴.